남자가 세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. 바르게 서서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잡아요. 마주잡은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요. 왼쪽 무릎, 오른쪽 무릎 순으로 꿇고 엉덩이를 내려앉아요.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 이마를 손등에 가까이 대고 잠시 머물러요.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 공소한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요.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가볍게 묵례해요. 여자가 세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. 바르게 서서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잡아요.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이마를 손등에 가까이 해요. 왼쪽 무릎, 오른쪽 무릎 순으로 꿇고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요. 윗몸을 45도 앞으로 굽힌 후 잠시 머물렀다가 윗몸을 일으켜요.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요. 윗몸을 5단계처럼 윗몸을 2단계처럼